브롬달 선수의 레슨 중 하나인데요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쳤을 때 어떤 키스가 있을까요? 얇은 두께로 치면 즉 5쿠션으로 직접 노리게 되면 단쿠션 가까이서 키스가 있습니다 1분의 1 두께를 이용해서요 6쿠션, 7쿠션 정도로 길게 노리면 키스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5쿠션을 노린다면 2번 위치에서 키스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이런 키스 위험성을 알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